자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딱딱하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모드를 이용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채워지긴 해야겠네요 예를 들면 요 부분이 멀티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십자로만 채워줘도 사각형이 이쁘게 살아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여기 하고 여기 잘 선택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사각형이 되죠 여기도요 진행을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 부분을 알아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추가를 예치를 했구요 3번 모드 눌러보시면 여전히 떡진 것 같죠 예 찰흙을 억지로 뭔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 부분이요 살짝 좀 바깥도 좀 튀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너무 함몰 됐다는 느낌이 살짝 나는데 요 부분을 살짝 좀 앞으로 좀 빼 줄게요 이렇게 3번 모드로 보면 네 좀 나왔네요 조금 더 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요렇게 전체적으로 좀 빼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트리 라고 해서 이 엣지를 샤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그 소프트웨어적인 활용 방법이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폴리온 덩어리가 여러개가 있어야지 그런 문제들을 이런 그런 작업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구요 다른 과정에서도 크게 문제 진행을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브러시 라든지 이런데 가져갔을 때도 크리스트리스 툴을 사용하지 않는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엣지를 선택을 해서 배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엣지를 쭉 더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엣지를 쭉 선택을 하는데 이 엣지 선택의 기준은 딱딱한 부분이 돼야 될 그러니까 샤프한 각진 면이 돼야 될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쭉 해서 선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Q 누르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선택을 해 보죠 자 여기 부분도요 여기도 이 부분까지는 딱딱한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구요 여기도 쭉 해서 선택을 해 보죠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딱딱해야 되구요 여기 부분은 굳이 딱딱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경계선이니까요 자 흘러 쭉 흘러 내려갑니다 여기 부분도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야 될 것 같구요 여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워낙 이 부드러운 공유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기는 그대로 남겨 두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여기가 각닥 지는 부분만 하드설페이스로 가구요 여기도 좀 더 하드설페이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구요 여기도 하드설페이스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좀 이쁘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선택을 열심히 했는데 이걸 다시 또 디셀렉트 하기 힘들죠 이럴때는 중간에 먼저 좀 먼저 좀 다 선택을 좀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쭉 다 선택을 해서요 하드설페이스가 돼야 될 부분을 쭉 최대한 선택을 좀 하구요 자 어딘가요 여기도 마찬가지구요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해 보죠 이쪽도 마찬가지구요 자 이 반으로 잘라 놓고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렇게 안하면 나머지 반들도 시간을 투자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훨씬 낫겠죠 현재로서는 물론 항상 이렇게 밀어대는 경우가 매번 있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예 왼쪽 오른쪽에 또 비대칭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죠 어쩔 수 없이 다 선택을 해야겠죠 이쪽도 쭉 더 선택을 하고요 4번 모드 보죠 여기도 선택을 해야겠네요 이 친구도 전부 다 딱딱한 면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쭉 마찬가지고요 자 4번 모듈로 보죠 자 여기는 잘 선택이 됐어요 여기도 하드설페이스가 돼야 되고요 이 부분도 하드설페이스가 돼야 되는데 요 모퉁이가 선택이 안 됐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고요 4번 모듈로 보시면 이렇게 잘 선택이 된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도 선택이 안 됐네요 이렇게 보죠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선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열심히 선택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도요 여기 부분도 이렇게 하드설페이스가 돼야 될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요 아래쪽도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쭉 선택을 해보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더블체크 좀 해보고요 제가 실수 선택을 안 한 곳이 있는지 제가 여기 선택을 안 했네요 이 부분도요 전부 다 딱딱한 하드설페이스가 돼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무퉁이도 이렇게 돼야겠죠 자 우선은 예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안 됐네요 여기도 하드설페이스가 좀 돼야겠죠 자 여기 부분에 엣지가 좀 부족하긴 한데요 그냥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이 하드설페이스를 선택해야 될 엣지를 좀 저장을 해주죠 자 여기 이 크리에이트 섹션에 가시면 셋에 퀵셀렉트 셋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퀵셀렉트 셋인데 자 암에 대한 암의 암팔트인데요 01번이라고 이름 쉽죠 셋인데 자 이렇게 오케이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디셀렉트 하시더라도 셀렉트에 퀵셀렉트 셋 가서 요측 눌러 주시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고요 여기 여기 부분은 이제 부드러운 곡률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 부분을 조금만 좀 손을 좀 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함몰된 것 같아서요 여기는 약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조금 함몰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부분들을 이 스냅을 걸어서 엣지가 수평 수직으로 똑같이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선 자 여기가 조금 낮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다시 자 셀렉트에 퀵셀렉트 셋 해놓고 자 요 상태에서 좋아 보이네요 자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베벨 들어가겠습니다 자 베벨 옵션을 보면요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 저는요 항상 세그먼트를 2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보죠 자 어플라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세그먼트 베벨이 생겼는데요 와이어 프렘 온 쉐이딩 좀 켜 보죠 그러면 이렇게 베벨이 생겼습니다 자 베벨에 클로스 하고요 옵션 값을 몇 개 있는데 먼저 프렉션을 보죠 프렉션은 이 사이의 거리인데요 요 친구를 요렇게 조절해 주시면 예 베벨이 좀 넓거나 얇아져요 너무 샤프한 이 하드 서페이스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덱스가 있는데요 이 덱스는 안쪽으로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함몰이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최대한 이렇게 덱스를 예 위로 올려 주시면 좋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각을 띕니다 물론 이 덱스는요 이렇게 2도 올라가요 그래서 완전히 샤프한 각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.5로 놓고 진행을 좀 해 주죠 그렇게 되면 더 이 표면은 날카로운 형태가 됩니다 자 놓고 3번 모두 보죠 와이어 프렘 온 쉐이딩 꺼 보겠습니다 예 부품이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부드러운 곡선을 제가 의도를 했고요 이거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어쨌거나 이 구가 이쁘진 아주 완벽하진 않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또한 이쁘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사각형이 전부 쓰였으면 좋겠고요 삼각형은 안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배를 하게 되면요 예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각형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번 모드 놓고 가고요 자 이 셀렉션 모드에 가서 자 유스 콘스트레인을 좀 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올 앤 넥스트 눌러서 자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저는요 페이스에서 그 페이스들을 확인을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옵션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 트라이앵귤레이트 한번 눌러보죠 자 우리는 보시면 4번 모듈로 보면 선택된 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은 없다는 얘기죠 좋아요 자 쿼드 한번 눌러보죠 네 거의 대부분 다 쿼드입니다 자 제가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자 몇 개는 쿼드가 아니네요 자 예 보시면 몇 개는 쿼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N곤 N사이드인데요 이걸 이제 N곤이라고도 하는데 이 친구를 눌러보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네 이제는요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사각형이 아닌 부분들을 몇 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부분이 사각형이 아니네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진행을 좀 해보죠 먼저 이 부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간단합니다 자 멀티컷 이용해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네 이쁜 사각형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 부분은 해결이 잘 됐습니다 아 여기 부분이요 제가 엣지를 좀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추가를 못했네요 자 이 부분 엣지를 하나 좀 지금 이래도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Shift 해서 Snap 50% 잡아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엣지 플로우는 당연히 꺼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네 잡아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너무 세서요 이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연결해 주시면 훨씬 더 이뻐지죠 다시 쿼드에서 Triangulate 보시면 네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자 여기 부분도요 자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해 주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다시 눌러보시면요 됐고요 여기 부분도 여기랑 여기랑 엣지를 추가해 주시고요 다시 N권 보시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가 보죠 쭉 가보겠습니다 아 다 문제가 없네요 네 여기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음 네 이 부분 다 해결이 됐네요 다만 여기가 지금요 이 제가 뭘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히스토리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베벨한 히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전히 지금 이 프랙션이 너무 커서 얘가 겹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지금 조절을 해 주시면 이 다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베벨 엣지를 추가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로 좀 손을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버텍스 이용해서 4번부터 놓고요 요런 부분들 선택해서 확인을 좀 해 보죠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F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안 되네요 요 부분만 좀 문제가 되네요 요걸 좀 밑으로 살짝 이렇게 좀 내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요 부분은요 요렇게 좀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네 그냥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데 그냥 진행을 해 주죠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여요 자 여기도 아 괜찮습니다 특별하게 예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시면 좀 각이 센 부분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자 메쉬 디스플레이에서 소프트 네트 한번 눌러 주시면 네 이런 부분들은 잘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전히 이제 3번 모듈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 완성이 된게 확인이 되시는데요 여기 부분은요 추가적인 베벨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은 조금 각이 좀 세 각이 약해 보이네요 여기는요 그래서 자 멀티콘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정도는 더 이렇게 엣지를 좀 추가를 해 주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정도는 더 엣지를 이렇게 추가를 좀 해 주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구요 한번 정도는 더 엣지를 이렇게 추가를 좀 해 주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 모드에서 코드가 전부 다 코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구요 네 엔곤 있는지 다시 한번 더블 체크 해 보죠 자 잘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는 이 친구의 센터축은 여전히 여기 잘 있네요 컨트롤 D 해서 스케일이 Z축으로 Z축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겠네요 제가 두 개를 선택해서 자 메쉬에서 컴바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멀지 예 에딧 메쉬에서 여전히 에딧 메쉬 에딧 메쉬에서 자 멀지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모듈로 봤을 때 네 좋습니다 와이어 프레몬 쉐이딩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다시 예 끄고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부품을 이 부품을 완성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을 제가 하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다른 부품들은요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저 같은 salve 그리의 이제